미기봉춤과 함께하는 쌍커뷰 안녕 나는 새내기는 아니지만 헛내기는 대기실은 20학번 컴퓨터학부 의연서야 안녕 나는 현소보다 5살 많은 어느새 고여버린 신문 방송학과 16학번 정영록이야 안녕 선배 미라곤 1도 찾아볼 수 없는 19학번 눈떠보니 3학년 황혜린이야 안녕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이버대학교에 재학했던 20학번 성부수진이야 우리 쌍커뷰는 경대인들이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인터뷰라는 뜻으로 경북대학교의 유익한 학교생활 에피소드 작년에 학교를 비대면으로 다녔잖아 현서는 어땠어 비대면 통학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았고 강의를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 1학기 때는 아무래도 매년 갔던 학교를 못 가서 그게 일단 무지 아쉬웠고 그냥 고등학교 4학년 혹시 뭐 비대면 에피소드 이런 건 있었어?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녹화 파일을 교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영상으로 중간에 비행기 소음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수업을 진행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께서 대신에 연장 강의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15분이나 더 연장을 하셔서 수업을 하신 거야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친해지라고 화상 채팅을 하는 과제를 냈는데 다 시간만 채우고 나갔어 아마 그걸로 친해진 사람은 없을 것 같은 혹시 대면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해 줄 거 있어? 교수님 성함을 잘 모르고 과목 이름을 훨씬 더 익숙하게 알았단 말이지 그래서 그 과목이 경영수학이라는 과목이었는데 그걸 줄여서 맨날 경수 경수 교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친구들한테만 작게 경수다 얘기한다는 걸 너무 신나서 막 야 경수라 이렇게 한 거지 그때도 약간 망했다 했는데 교수님이 나를 경수 학생이라고 부르시는 거야 오히려 귀엽게 봐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성적도 잘 받았거든 대학교 오면 이런 거 해보고 싶었다 하는 그런 로망이 있었어 나는 세터랑 엠티 과 사람들끼리 같이 가는 그런 게 엄청 해보고 싶었고 이게 세터랑 엠티가 좋은 게 숙소가 있다 보니까 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막 그냥 애들이 저기 뭐 커튼 뒤에 막 숨고 막 냉장고 안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세터 엠티가 진짜 재밌는데 2021년에는 상황이 좋아져서 꼭 한번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세터를 못 가봤어 약간 고여버렸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막 세터에 냉장고에 사람이 들어갔다니 뭐 그거는 아마 19학번이 더 속상했을 수도 있어 아 그리고 만우절 19학번 친구들이랑 교복을 입고 나처럼 고인물을 교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군복을 입었어 센트럴파크에 가가지고 그래도 군복으로 좀 엣지 내보겠다고 사선으로 막 지디처럼 묶어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일청담이랑 백양로 이런 데는 가봤어? 아 일청담은 우리 거 바로 앞에 있어서 어 근데 그 일청담이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치킨 시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내가 다리 못 먹어도 좋아 그리고 일청담이 또 전설이 아 전설이라기보다는 문화인가?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축제를 하긴 했었잖아 근데 대학교 축제가 원래 그렇게 소박하게 대학교 축제와 소박은 원래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단어야 아 내가 이제 축제했을 때는 싸이가 워셨는데 경복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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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그 전열을 잃지 못하고 그냥 이게 너무 행복해 이게 대학생이다 난 이 등록금에 하도 아깝지 않다 어? 그러면 현서는 기억에 남는 거 있어? 과잠 입고 사진 찍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다 마스크 쓰고 사진 찍은 거 나중에 보니까 아는 사람이 반도 없었던 아 근데 과잠 단체 사진이 언제부터 문화가 된 거 같더라고 근데 난 그런 기억이 없거든 아 나 빼고 찍었나? 혹시 교내 편의시설 이용해 본 경험 있어? 중도에 한 번 갔었는데 라운지 같은 그런 데서 공부를 해봤어 혹시 비디오 빌려서 볼 수 있는 방 있는 거 알아? 아니 몰라? 어 새내기 때 친구들이랑 아 여기 비디오를 빌려 볼 수 있대 하고 딱 갔는데 너무 크고 예쁜 거야 그래서 보고 싶은 걸 딱 골랐다 다 비어있는 거야 그게 원래 CD를 채워서 주시는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거 다 흔들어 보고 그랬던 새내기 시절이 있었지 그거 말고도 학교에 체육진흥센터라고 있는데 아 혹시? 운동장? 운동장? 테스트라든지 마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요가라든지 그런 게 또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에 있어요 들어가면 다 배울 수 있어 한 번 해봐 나한테 검사 맞다 하고 아 그리고 복지관에 가면 그 반월당 지하상가인가 싶을 정도로 서점 일단 있고요 핸드폰 가게도 안경 정도 문구 보험사도 있어요 또 거기 빵집도 있고 꽃집도 있고 한 번 가봐 진짜 21학반한테 한마디 한다면? 올해는 코로나가 꼭 잠잠해져서 같이 새내기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어 수험 생활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비대면이 계속 될 것 같은데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봤으면 좋겠어 대면을 한다면 같이 맛집을 찾아보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수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고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 19학번이라고? 어려워하지 말고 바비앗고 나한테도 신청해줘 21학번이면 6살 차이가 나네 21학번 친구들아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번 적어봤던 선배도 있고 이제 교직원분들 교수님들도 경험치가 쌓였으니까 조금 더 원활한 너희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힘써주시지 않을까 싶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안녕 K&U 동문, K&U 표프 잠깐 만나요, 학과 탐방 직업 검색 엔진, 글로벌 리포트 K&U 스케치, 캠퍼스토리 이렇게 많고 다양한 콘텐츠가 어디 있다고? 뺏짐! 뺏짐! 오실거죠? 오실거에요? 근데 이거 혹시 광고에요? 당연하지 뺏짐! 뺏짐! 뺏짐!